네 계속해서 클래식 피지크 종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A 체급 선수입니다. 선수번호 18번 김성은 선수 47번 김성은 선수번호 18번 김성은 선수 48번 김성은 선수 48번 김성은 선수 48번 김성은 선수 48번 김성은 선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비교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뒤편에 계신 선수분께서는 무대 옆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터톤 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라인업 선수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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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업 선수 사이드 체스트 선수 백 더블 바이셉스 선수 사이드 트라이셉스 선수 업더미널 앤 타이 선수 페이브릿 클래식 포즈 선수 포즈 그만 비교 심사 종료하겠습니다. 우리 두 선수 전방에 있는 관중들을 향하여 선체 포즈다운. 47 포즈 그만 전체 차렷 경례 선수께서는 무대 왼쪽으로 빠져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클래스 B 심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번호 32번 류영태 선수 선수он 한글자막 by 한효정 선수번호 33번 박성원 선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선수번호 58번 이성호 선수 선수번호 58번 이성호 선수 선수번호 73번 이성식 선수 선수번호 58번 이성호 선수 선수번호 103번 박지훈 선수 선수번호 104번 박지훈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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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분들 중앙으로 조금만 가격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퍼터턴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선수 라인업 선수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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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업 이어서 규정포즈 심사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프론트 더블 바이 스텝 선수 사이드 체스트 선수 백 덜 바이 스텝 선수 백 덜 바이 스텝 선수 사이드 체스트 선수 백 덜 바이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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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포지그마 비교 심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포스다운 선수 포지그마 선수 포지그마 선수 포지그마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급은 클래스 C 그리고 비기너 체급 통합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C 선수입니다 선수 번호 60번 이승진 선수 선수 포지그마 스멱 선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선수번호 100번 유강설 선수 대상은 기기너 체급입니다. 선수번호 7번 권지홍 선수 대상은 기기너 체급입니다. 선수번호 100번 유강설 선수 대상은 기기너 체급입니다. 선수 대상은 기기너 체급입니다. 선수 C 선수분들은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수분들은 무대 중앙을 기준으로 정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인업 신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라인업! 선수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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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업! 자, 계속해서 기존 코즈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선수 프론트 더블 sells! 이제 선수 사이 체스트 이제 선수 백 더블 바이셉스 선수 사이드 트라이셉스 선수 업더미널 엔탈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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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은 박혜진 심사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강용실 심사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조병우 심사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박성욱 심사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우리 현태호 심사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온FC 부산대회를 이끌고 있는 온FC 해운대 회장. 구휘승 회장님이십니다. 구휘승 회장님이십니다. 지금 무대에는 온FC 부산 회장과 사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일부 보디빌딩조를 이끌고 있는 우리 회장님과 그리고 신사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